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6월 3일에 실시한 2022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평에 관한 지구과학 1 총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국에 계신 수험생분간 여러분들 6월 모평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마음의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 거야. 우리 6월 모평, 9월 모평은 거의 예비 수능이라고 해서 잘 봐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하루 종일 고도의 집중력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피곤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참 좀 그래.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잘 헤쳐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발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얘들아 지구과학 1 총평 분석뿐만 아니라 해설 강의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면서 우리가 6월 모평에 대한 결과 등급이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좀 더 발전을 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등급이 높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등급이 낮다고 해서 바보 바보 멍충이 나는 원래 이래!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 6월 모평이 우리 풍만이들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부족한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채우는 것에 우리 한번 의미를 두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등급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구나 빨리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 아시겠죠? 우리 풍만이들 수능 그날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구과학원에 대한 총평 분석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평을 제대로 분석해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거니까 내가 이렇게 채워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계획이 선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평 분석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장풍이는 난이도를 얘들아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작년에 교육계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지구과학원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수능보다 두 번째 수능은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얼마나 난이도가 높을까라고 장풍이가 약간 높아심이 있었어. 그런데 6월 모평을 딱 보니까 아 작년과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비슷하구나라는 것이지요.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들아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될 수 있는 절대 연령과 그리고 태풍이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얘들아 굉장히 주관적이야. 왜? 아니 공부를 적게 하면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거고 공부를 많이 하면 난이도가 좀 낮은 것이지요. 그런데 장풍이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까다롭게 출제가 될 수 있는 태풍이라든가 절대 연령이 비교적 그렇게 까다롭게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 이 좀 특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두 번째 수능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확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작년과 수능이 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 것도 조금은 안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잡한 계산 문제 이거 얘들아 은근히 굉장히 많이 신경 쓰였다고 작년 수능뿐만 아니라 작년 9월 모평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쓸데없이 계산하는 문제 있지 쓸데없이 계산하고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그러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9월 모평도 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복잡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에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9월 모평도 봐야 되겠죠. 하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6월 모평에서는 복잡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돼. 신유형 문제 유독 6월 모평에서 얘들아 나는 이거 한번 신경 써야 돼. 그래프 해석 문제 낚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기본 개념만 탄탄하고 그리고 정신 집중만 했으면 낚시 문제는 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 6월 모평에서 장풍이가 우리 풍만이들의 목을 조여온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그래프 문제예요. 그래프 문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과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녹여서 사고하고 응용하는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자료 해석에서 우리 풍만이들이 좀 중점적으로 봐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프 문제예요. 그래프 분석의 문항이 출제가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우리 풍만이들이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처음 본 그래프가 나오면서 야 이 그래프를 어떻게 기본 개념에 녹여야 되지? 라고 멘탈이 확 붕괴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프 분석에 대한 것을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래프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해설 강의에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볼 것이고 신경문제라고 해서 12번, 16번, 17번을 한번 장풍이가 뽑아봤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12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12번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그리고 중점적으로 봐줘야 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것이 있어요.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 탐구를 통해서 얻어내야 된다는 것이고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태양복사 에너지량이 많다. 이런 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우리 풍만이들이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이러한 문제의 패턴, 유형을 좀 분석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것이고 또한 16번 같은 문제 볼게요. 우리가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일반적인 그 정도의 기본 개념이다. 라고 생각한 이 16번의 공극에 관한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극에 관한 문제되더라.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면서 부피가 작다, 크다, 모래층, 사암층에 관한 이러한 부피에 관련된 공극의 문제가 나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문제에서 이러한 그래프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쑥 훑어봤던 내용에서도 그래프로 인용이 되면 어려워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였지요. 자, 그리고 17번 3단원 우주 단원에서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인 HR도는 많이 나왔던 거야. 근데 여기서 와봐. 질량과 시간과 광도에 대한 그래프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이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만이 보기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면서 신유형이 전부다. 그래프 해석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프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해설 강의를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EBS와 관련된 그러한 문항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지요. 우리가 2번 같은 것은 EBS 수특에 있는 116페이지의 9번 문제 8번은 86페이지의 8번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EBS 수특과 연계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BS 수특뿐만 아니라 이제 9월 모평에서는 EBS 수완까지 우리가 한 번씩 문제를 꼭 꼼꼼하게 풀어봐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석들을 통해서 즉 총평 분석을 통해서 우리 통말들이 내가 부족한 것 아 내가 수특을 좀 덜 풀었구나 아 이제부터는 수안을 좀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수특과 수안을 풀기 위해서는 지조력으로 기본 개념을 좀 더 완벽하게 다져놔야 되겠구나라는 자기 반성을 하는 시간이야. 알겠니? 반성의 시간 되지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6월 모평을 봤습니다. 그리고 등급도 얻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계획으로 여름방학을 기회로 삼고 또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세분화해서 한 번 장풍이가 이후에 할 일을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러선지 킬러선지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다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고 기억니은 있잖아 그러면 얘들아 기억은 맞아 근데 얘들아 니은이 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헷갈릴 때 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킬러선지예요 킬러선지의 약한 뿐만 하는 일은 당연히 무엇이 부족할까? 개념 개념 복습입을 무조건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되니? 별의 물리량 설명해봐 별의 표면으로도 설명해봐 별의 색지도 설명해봐 막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 개념이 얘들아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은 풍마니들 반성의 시간 되니? 단순함기가 아니라 얘들아 그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자료까지 그 개념에 관한 자료 예를 들어 태풍이 있었어 태풍에 대한 자료입니다 아 얘는 북서진하고 북동진하네 이러한 자료까지 꼼꼼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해줘야 돼요 알겠지? 두 번째 지업적인 내용 아니 이게 지구과학원에 있었나 없었나? 관행강 물방울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관행강 물방울을 내가 배웠나 안 배웠나? 지업적인 내용에 굉장히 약한 풍마니들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 교과서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독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풍이가 이런 지업적인 내용을 따로 빼놨지요 지존역의 얘들아 날개 부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행강 물방울이 얘들아 지존역의 문제 101페이지에 딱 나와 있었다고 그것도 우박 되니? 그러니까 이런 지업적인 내용까지 풍마니들이 완벽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총평이니까 얘들아 장풍이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6월 모평을 보고 우리 풍마니들이 되게 많이 선택과목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과학원 내가 아닌가 보다 아이 갈아타자 늦어 늦어 갈아타는 것이 아니야 알겠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야 봐라 옛날에 얘들아 나무 막대로 물통을 만든단 말이야 나무 막대로 이렇게 나무 막대로 나무 막대로 이렇게 가지고 물통을 만들었다고 물통을 이렇게 이해돼? 그래서 꽉 짜가지고 여기를 꽉 짼매가지고 나무 막대로 물통을 만들었어 옛날에 바가지가 없으니까 근데 이 나무 말 나무 이 물통에서 물의 수위를 결정짓는 것은 제일 작은 나무까지니 제일 큰 나무야 제일 작은 나무야 제일 큰 나무야 여기는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제일 작은 나무죠 제일 작은 나무가 얘들아 쪼금하면 물을 많이 채울 수가 없어 왜 다 흘러내리니까 요게 우리 풍마이들의 바로 지금 현재 단점이라는 것입니다 요 부분을 채워서 실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 풍마이들이 이 단점을 반성하는 것이 6월 모평의 핵심입니다 난 안 돼 난 글렀다 이런 자존감 떨어뜨리는 생각을 위해서 6월 모평을 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는 자꾸 부시고 깨우치고 반성하면서 발전하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가 가장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자꾸 자기의 한계를 두는 거예요 응? 내가 예를 들어서 아휴 나는 뭐 지구과학원 4등급이야 아휴 그냥 3등급만 하자 3등급에 대한 한계를 두지 말란 말이야 어? 4등급 맞은 애들이 1등급 못 맞겠어? 5등급 맞았다고 해서 1등급 못 맞아? 그런 게 어딨어? 한계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벼룩 효과라는 건데 벼룩 효과 벼룩이라고 하는 애가 얘들아 높이 몇 미터까지 뛰냐면 1미터까지 뛰어요 탁! 왜? 굉장히 강한 뒷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벼룩 1미터 별거 아니지 하지만 얘들아 이 벼룩을 사람에게 생각해보자 사람이 1미터까지 뛰는 것? 아니 벼룩이 1미터까지 뛰는 것은 곧 사람이 80미터 높이까지 뛰는 거예요 으쨰! 80미터 높이까지 근데 어느 과학자가 얘들아 실험을 합니다 벼룩은 최대 높이 1미터까지 높이 뛰어오를 수가 있는데 10센치 높이 통에 벼룩을 놔둬요 벼룩은 팍 뛰어오르려고 하지만 10센치 뚜껑에 부딪히고 맙니다 나중에 이 과학자가 10센치미터의 뚜껑을 딱 열잖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벼룩은 10센치미터밖에 뛰지를 못해요 뚜껑을 열어놔도 왜냐 벼룩이 한 개를 뒀기 때문입니다 아니 꼭 말기 못 알아듣는 애들이 꼭 이런다고 그 제가 벼룩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괜히 자신이 한 개를 두게 되면 정말 펼칠 수 있는 미래가 있는데 그 곳밖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에 대해 5등급 맞은 풍만이가 아 나 3등급만 해도 되겠다 이거 한 개를 둔 거야 4등급 맞은 풍만이가 아 한 등급이라도 3등급이라도 하자 이건 얘들아 한 개를 둔 거란 말이야 한 개를 두지 말고 너희들이 무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지금부터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또한 자료 해석 및 그래프 분석 우리가 그래프 분석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지요 그래프 분석을 어떻게 한다? 기출문제 풀어야 돼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아 이러한 자료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러한 자료 똑같은 기본 개념에 관해서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그런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의 자료 하나의 그래프 하나의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파생된 모든 보기들을 하나씩 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곧 장풍이가 지속력이라고 하는 강의가 나오는데 지속력은요 하나의 자료에서 하더라 선지를 한 10개에서 15개를 다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의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뽑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선지들을 쫙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 관리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OMR 카드까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갑자기 등짝에서 식은땀이 쪼르르 흘릅니다 멘탈 관리 훈련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됩니까? 시간 관리 멘탈 관리까지 한번 해보면서 훈련을 해보면서 우리가 수능 당일 최고의 시간 관리와 최고의 멘탈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습 훈련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탄탄해하지만이 우리가 수투기건 수환이건 어떠한 신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만점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풍마이들 6월 몇 평건드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고 반성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풍마이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잘 봐야 된다는 부담감은 계속 커지겠죠 이런 불안함과 부담감을 지금부터라도 좀만 더 열심히 해서 자신감으로 바꿔보는 그런 멋진 풍마니가 되어줄 거라 장풍이는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우리 수능 그날까지 한번 달려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빨리 찾아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5평은 6월 5평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말자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만납시다 풍마이들 화이팅!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